안녕하십니까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 이병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와 네 차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.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차, SUV를 많이 타고 있어요.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요. 되게 크진 않지만 지나갈 때 보니까 저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소카로에서 타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.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아주 좋은, 진작 좀 알려주시죠. 아쉽네요. 제가 내년에도 회사를 한다면 1년 내내 소카를 써야겠네요. 아 여기. 아 반복해. 네 약간. 확인. 됐어. 떠나네요. 리프트에서 차가 와. 와 멋있다. 어 차 왔나요? 차가 진짜 왔네요. 부르니까. 좁을 줄 알았는데 실내가 굉장히 넓네요. 저는 떠나겠습니다. 안녕.